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 북부지역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접경지역의 문제를 광역이나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는 경기도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 등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통일수대를 대비해 경기도 북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